T-G5 3G T-G5 3G는 유럽형의 T-A5 3G의 기계 구조에 무진 플라임 자체적인 블루콘 시스템을 도입한 전동식 사출 성형기입니다. 전형적으로 절전, 정밀사출, 복합동작 등이 특징인 전동식 사출 성형기에 보다 안정화된 토글구조 및 사출검지 기능의 도입으로 재현성을 향상시켰습니다. 안정성, 재현성이 중요한 렌즈, 커넥터 등 정밀하고 복잡한 사출품을 성형하시길 원하신다면 T-G5 3G를 추천드립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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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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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